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탑에 뭐가 오는지 몰라요. 안 봤어. 랭가겠지, 뭐. 랭가다! 존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싫다아아아아아 도랑금을 들고다니네에에에 난 니가 싫어 한, 둘, 셋, 넷! 전 당신이 싫어요. 한 대 쳐맞으세요, 일단. 자, 뭐 찍었니? 뭐 찍었니? 으하! 출동 준비 완료! 자, 과연 이 랭가는 무엇을 찍었을 것인가? 자, 와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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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세대나 맞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착하네. 아아, 진짜. 이게. 어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랭가네. 아이구! 워호우! 한, 둘, 셋, 넷! 딜교하니요. 피가 별로 없구나. 거지같은 놈. 포션도 하나밖에 없는 도란금을 들고 와가지고! 난 포션 4개 있다! 자랑이다. 자랑이다, 이놈아. 잘 들어봐! 자랑이라고! 넌 포션 하나밖에 없지? 일로 와보소! 일로 와보소! 돈도 없는 놈이! 아호우! 아휴! 이랑 큐를 찍으셨군요. 아닌가? 우와우! 자, 이제 상대 정글을 봐야돼! 방태원! 방태원은! 왔다! 방태원이 왔습니다. 우리 편 정글이 어디 있는가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 안 보입니다. 자, 여기다 깔고 요고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뗄에 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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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뗄. 안녕? 친구야? 후어어어! 한, 둘, 셋, 넷! 니 아이디가 맘에 안들어서 죽인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음부턴 그런 아이디 쓰지 마라이. 안녕히 계세요! 오, 안 온다! 렛쏘!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죽을줄 알았는데 됐다! 여러분 아이디를 저렇게 불건전한 아이디를 쓰면 뒤집니다 불건전한 아이디를 쓰면 안돼 건전하지 못한 아이디를 쓰면 뒤진단 말이야 그리고 빵태훈이 정글이기 때문에 더러워서 손목보대 간다 어... 어... 손목보대는 참 좋은 아이템이야 음... AD 캐릭들이 존나 싫어하지 그래서 간다 정글도 AD고 탑도 AD라서 이 더러운 놈들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방태훈... CS를 많이 먹었네 랭가가 나보다 CS를 더 잘 먹었네 그러면 우리는 질투심이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건방지게 지금 나보다 CS를 많이 먹었다 이거지 그거 좀 따가울거야 안녕하세요 질투하는 남자 마이콜입니다 ECS 존나 질투하겠어 앞이 보이요 어때? 리신 체험이야 이리와봐 리신 체험하자 어우 내 무빙을 낼 어 뭐예요 이거 안돼 돼! 미니언 5피! 마보사 미니언 284? 뭐지? 왜 이렇게 쳐맞았나? 뭘까요? 그리고 랭가님! 너께 뒤졌다. 선물을 가져갑니다. 자네가 좋아할만한 선물이 있어. 좋아서 미치고 발짝 뛸 그런 아이템이야. 이리와라. 일로 와보소. 내 자네를 사랑하는 만큼. 내 아이템을 간다. 이리와. 니 마방 안 갈 거잖아. 아이템을 딱 보니까 상남자, 진정한 남자들만이 간다는 노 마방 템 트리를 가고 있어. 저런 노 마방 템 트리를 가면 우리는 방어를 가주면 됩니다. 끝. 왜? 방어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랭가님? 이제 후회가 좀 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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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님 이리 와보소. 아흠. 자. 자 이제 방태훈과 랭가 둘 다 같이 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방태훈 궁이 패치가 돼서 쓰레기가 됐어요. 굿. 응. 좋았어. 방태훈 궁이 쓰레기가 됐지. 흐어어어어. 흐어어어. 한. 둘. 셋. 넷.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하하하하하하하. 넌 큰 걸 못 먹어. 거지야. 넌 평생 거지로 살아야 돼. 알겠어? 예스. 알갔어? 알갔니? 음? 뭐지? 피 왜 안 채우지? 남자, 역시 남자. 거친 남자! 의리 있는 남자! 이것이 바로 티모에 대한 의리! 피를 안 채우겠다! 크... 의리보소... 야... 이것이 바로 티모에 대한 의리! 야! 미드가 온다! 왜 정글이 아니라 미드가 옵니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함부로 오지 말라, 우야!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어, 님 존나 세... 괜찮, 괜찮 하하하하하하 카사딘 존나 사귀어... 왜 너프하나? 이 모든 게 라이엇의 탓이다! 티모는 지전 쓰레기인데 맨날 쳐너프하고 앉아있고 카사딘 쓸만한데 왜 버프해줌? 이 모든 것은 라이엇이 개쓰레기같이 패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에이, 나쁜 놈들... 하라는 너프는 안하고 왜 티모너프만 하고 앉아있냐? 으흐! 큰일이 안돼... 한, 둘, 셋, 넷!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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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라이엇님 영종 좀 드셔야 돼요. 건방져서... 왜 티모를 너프함? 어? 아무도 안하는 캐리건 왜 너프함? 안 그래도 아무도 안하는데? 버프를 해줘야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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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준비 완료! 음... 빨리 밀어야겠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티코가 안팔려. 와, 티코가 안팔리니까 존나 쓰레기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더 안팔리겠지? 이게 말이 됨? 이런 라이엇 생각하는 건 정말 창조적이야. 죽이고 싶다. 너무 창의적이야. 저같은 일반인들은 라이엇의 생각을 도저히 알 수가 없군요. 음... 그러하다. 헉! 답이 발언은 금지인데 만났는데 어떻게 발언을 안할 수가 있니? 만났으면 말할 수밖에 없지. 헉! 어, 카사딘이 안 보인다. 조심하자. 꺼져. 미친놈들아. 자, 랭가 판텐 5궁. 랭가 판텐 5궁. 좋았쓰! 난 5궁이다. 그리고 난 오전멸이다. 자, 방태훈이 미쳐가지고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은 합시다. 피 채우지마! 피 채우지마! 그거는 티모에 대한 의리가 아니야? 티모에 대한 의리가 아니야? 티모에 대한 의리가 아니야? 안 돼! 한 대만 더 때렸어도! 한, 둘, 셋, 넷! 아깝다. 내 점화만 있었어도! 아니면 정멸만 있었어도! 저거 좋아지는데? 탐미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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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자, 무빙 줬어! 어! 근데 무빙만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지! 그렇지. 이 세상은 무빙만으로 극복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 자, 무빙만 20만나 올리는 구닥다리야! 마드 두개 다... 아하하하하하 가사딘 왜 너프 안 할까요? 우리 진지하게 토론이 필요합니다. 왜 너프 안 하지? 태모도! 버섯 던지게 해주러! 헝? 버섯 집어가지고 Q랑 같이 나가게 해주러! 태모도! 한, 둘, 셋, 넷! 맨날 저런놈들만 좋은 패치해주지 말고! 태모도 버섯 주워가지고 던지고 싶다! 정찰대 저기 있습니다.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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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와 돼 있지요롱 꺼져 이 자식아 나 뒤져야 돼 자 저 사람은 죽였으니 이제 천천히 라인을 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천천히 밀어보면 됩니다 아음.. 그러고 말고요 밀어라... 밀어라 밀어! 밀어라... 밀면 된다 집에 갔다 오자 샤샤샤샤샤샥?! 죽여! 죽여 이 감방된 놈! 잠바 우리 편 간나새끼 다 죽여 자 와드를 또 사고 이제 랭가가 징징 낼 겁니다 아니 상대 정글은 이러면서 판테온한테 정치질을 시전한다 상대 정글 안 왔는데 상대 정글 많이 오는데 왜 닌 안 오니? 라고 하니까 판테온이 나 궁 써줬잖아 근데 안 맞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딴 데서 킬 냈잖아 너 뭐했는데 랭가는 난 죽었어 그러나면 랭가가 할 말이 없지 아니 이것은 극포크 랭가다 랭가 미안합니다 제가 가기 너무도 멀군요 안 갈랍니다 흑흑 지성 지성 너무 멀다 안 갈랍니다 제가 뭘 해드리고 싶으세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군요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출동 준비 완료 으흠 으흠 이런 거 해주면 안 돼? 티모도 버프 받고 싶은데 왜 티모는 버프 안 해줄까? 1 1 1 2 1 2 3 4 감사 감사 자 일단 숟가락부터 얹어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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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고기 한번 먹어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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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면서 풀어야지 은신이 카사딘도 올 것 같고 겁나서 못가 안가 안가 이놈아 은신해야지 기다려야지 하하하하하 기다려야지 은신해야지 안녕하세요 궁 없는 쓰레기야 하나 둘 셋 넷 넨 이놈이 궁이 없는 것을 다 알고 있느니라 하하하하하하 조마조매를 아무것도 안썼다 자 조마조매를 다 안썼기 때문에 저기 있는 사자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 계기로 팬티까지 찢어버릴수가 있어 야 너 무서운거 당해볼래? 찢어버린다 이루와 아 팬티 하하하하하하하하 팬티를 찢어버렸습니다 안녕 제발 4 3 2 1 됐어 팬티를 찢는데 성공을 하였기 때문에 각각시탈을 존나 쎄짐 이거 한 방이면 피통이 올라가 아 내가 이때까지 너무 이걸 무시를 했었는데 제가 본캐로 미친듯이 돌리면서 깨달았습니다 각시탈은 피통을 올려준다라는게 존나 좋군 굿 저 사기를 잡았다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지송 제가 랭가를 열심히 막아보겠습니다 랭가가 안보여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보여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안보여요 제가 좀 내려서 안보이는 놈들은 다 싫어해 바람이랑 응당 태어났으면 보여야지 바람이랑 응당 태어났으면 보여야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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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비정갈같이 빠네 어 설마 설마 나랑 싸우게요 나 딜스해 야 붙자 붙읍시다 이리 오소 이리 와보소 어 아, 튀었다 저것은 블루가 나가는 소리 용 먹자! 용 먹자오, 동무들! 용을 꼭 먹어야 하오 제게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시간인데 이제 슬슬 용 좀 먹자, 우야! 큰 거만 훔쳐 먹고 간다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티모가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설마, 그렇지, 레슨 내가 알 일은 다 했다, 잘 있어라 가자 그러니까 버섯을 깔고 주워서 던질 수 있게 패치를 해다오 티모도 좀 먹고 살자 아니, 신드라도 던지는데 왜 난 안 댐? 왜 우린 안 댐요?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들고고? 나도 신드라처럼 너무 신나고 자자자자자자자 아 신드라도 패치해 줬으면 좋겠다 버섯 집어 던질 수 있게 그러면 티모랑 시너지 나니까 티모 좀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티모 신드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신드라 좀 주워 던집시다 덫 같은 것도 좀 집어 던지고 신드라 패치해가지고 케이틀린 덫도 던지고 막 한번 던져보자 신나게 아이구야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저군 미안해요 동무들 살려주고 싶지만 내가 살려줄 수가 없네 욕먹었으니 쌤쌤 욕먹었으니 쌤쌤이요 어서 빨간거 다 챙기세요 예스 자 이제 버섯으로 먹으면 안됨 아까워요 버섯이 너무 좋아서 버섯을 이런 데다 쓰면 안 돼 자 우야 으어어 만화가 없다 깔러오니까 만화가 없어 720, 820 아 750, 820 더하면 1600은 넘는구나 안가 자 자아 동무 아 잠깐 포탑이 파두고 있습니다 아 저기 랭가님 좀 두고 오세요 정말 랭가 아이디 마음에 안 든다 더럽게 마음에 안 든다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와 랭가 아이디를 보면 부들부들 랭 아이고 왠지 티보 올랐다고 욕하는 것 같잖아 저 티보 할게요 뭐? 이런 느낌 저런 아이디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괜히 열받아 보고 있으면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흥분을 하면 안 돼 풀발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지 풀발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앞전면을 쓸 수 있어요 그러고 뒤지고 나서 트롤러 소리 듣고 그러고 나니까 나도 빡쳐가지고 트롤해야지 이렇게 되고 사람이 트롤을 하나 보면 점수를 까먹고 점수를 까먹으면 브론즈가 돼서 멸망합니다 당신의 롤 인생이 더 이상 안 좋을 때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흥분을 하면 안 돼 나비 효과가 나온단 말이야 무서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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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 individual 너는 그래도 뒤진다 안돼! 스터를 한번 넣어주지 않겠니? 스터를 한번 넣어주지 않겠니? 하하하하하하하 안된다 안돼 아깝다 아 평타 좀, 아까 진짜 도망 더럽게 잘 가네 한대요? 한대요? 퇴요? 됐어 모렐로가 완성이 된다 이제 누구 있니? 자 집에 갔다가 모렐로 사서 복귀를 합시다 됐다 어! 우리 편 삭제 버그다! 큰일났다! 우리 편 삭제 버그다! 안돼! 으아아아 안돼! 아이고 아이고 때릴 게 없다 더 이상 때릴 게 없군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아프지? 고마 때려라 고마 때려라 OP 캐릭 들고 사람한테 그렇게 못댄진하면 안된다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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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다이브 유도 다이브 유도 다이브 유도 다이브 할 수 있어 안돼! 핑왕가? 안돼 친구야! 어때? 그렇지! 브라우블만 믿으라고! 잘했어! 안돼! 랭가 봐! 자 랭가만 믿으라고! 랭가는 트롤을 할 것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거는 이제 뒤졌어 아우 버섯을 열심히 깔면은요 집에 있을 때도 어시가 굴러들어와요 열심히 깔아야돼 이런데 다이브 치는 놈들은 항상 쫄보들이기 때문에 좁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 넓은 곳으로 걸어다니잖아 좁은 곳에 버섯만 깔면 어? 30원이다 감사합니다 자리 쓰세요 자 30원 벌었고 아하 버섯도 깔고 열심히 할라그러는데 전부 다 안 보이고 날아다니는 놈들 천지라가지고 빡치네 존샤부터 갈까? 열 받는데? 제가 원래 절대 존샤부터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진정한 남자기 때문에 근데 아... 진정한 남자도 존샤를 먼저 가는 시크한 날은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시크한 남자 마이콜입니다 오늘은 존샤를 먼저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샤를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빨리 빨리 밀어버리고 가겠어요 와 랭가가 오나 보다 알아둬 못 피한다 위에 두명! 빨리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요! 그렇지! 브라움이 먹었어! 오 브라움 됐어 당신들은 먹었고 빨리빨리 가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을 죽이면 돼 자 잘했어 자 2,100원만 모으면 돼 1,100원만 더 모으면 돼 됐어 존자가 나오면 된다 존자가 나오면 저런 더러운 상황에서도 버섯 깔고 일단 팰 수 있어요 자 자 1,2,3,4 빨간 거 빨간 거를 먹으면 이제 우리 팬들에게 다시 한 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빨간 거 먹으러 가자 됐어 아니 12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는 아주아주 좋은 것이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야 위아드 월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2,3,4 으이 하나 둘 으이 공 좀 더 걸자 자 랭가 너 궁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한다 아 랭가 싫어 진짜 자 랭가가 싫기 때문에 랭가를 빨리빨리 죽일 준비를 합시다 이거 다시 밀고 우리는 합류를 해야 돼요 밀자마자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오오 oh 큰 거! ס고 갑시다 자, 쓸데없이 큰 그것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쓸데없이 큰 그거. 간다. 자, 쓸데없이 큰 그거를 바탕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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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는. 아, 또 온다! 5피 캐릭터 온다! 5피 캐릭터를 막아라! 야, 라인클리어 역시 G존. 천천히 가자. 아, 밀고 가고 싶다. 드래곤 언제지? 자, 드래곤. 20... 아니네? 25분! 누르니까 31분. 어! 밑에 있다, 가자! 갑세! 이건 가야 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dingwon 2등료오오!! 어디 건방지게cil게 굶질라구 좋냐하니? 아님 아직까지이 도매! 사이드 맞다. 우와! 먹었어, 혼자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설마! 죽어! 그렇지! 내가 넌 죽이고 너만 죽이면 우리 편이 이길 것 같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가사딘은 5피기 때문이야! 가사딘은 이리언! 야아아아아아악! 승리할 줄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사딘만 끊으면 자연스럽게 니들은 다 때려요. 가사딘을 끊어서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허!허!허!허!허!허!허!허! 됐어! 빨리 가자! 됐어! 다 죽었다! 억제기 타워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포탈을 파악을 했습니다. 크흐흐흫! 로고들입니다! 자아아! 가자아! 빨리 깨고 빨리 빼야돼! 가사딘 나옴! 자 역바론 조심! 역바론 조심! 역바론 조심! 역바론 조심! 자아 갑니다! 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브라움이 몸을 대셔야죠! 아 이블린이 진짜 너무 남자다. 여러분 저런 남자 크흐흐흐흐흐 요새 없어요. 저런 진정한 남자를 보기가 힘든 계절이야 이제. 펜티 안 떨어지면 취소한 듯. 펜티 안 떨어지면 취소한 듯. 아 난 진짜 니가 싫어. 엇! 엇! 난 자네가 싫소! 출동 준비 말려! 가사딘! 난 자네가 싫소! 난 자네가 싫소! 더 쏘면 후회 안함! 아직 덜 쏴서 그래! 야 100개만 더 쏴주라.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더 쏘자. 덜 쏴서 그래! 이리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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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닌데요? 세금 낼 건데요? 전기 세요! 전기 세요! 전기 세요! 전기 세요! 자 우리 친구들과 다시 사랑을 나누러 미들 가자. 한 포선이 안 쌓여! 쌓고 싶었죠. 저게 쌓여야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저게 쌓여야 돼 일단. 어? 이길 수 있나? 우와! 낚시! 저것은 낚시였던 것이다. 잠깐만. 막으러 가야겠다. 오메! 오메! 어쩔 수 없다. 빨리 구하러 가자! 안 돼! 어 굿! 브라운 안 돼! 브라운 살아남아! 안 돼! 아 브라운 맛을 봤어. 더럽다. 보보드립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천천히 가자! 네누네네네네네네네네네! 윗몰모드 똥을 싸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모두 똥을 싸고 있단 말이오 자 탑을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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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걸 왜 써 야 손 너 그러게 해 야 내 손이잖아 야 남의 거 아니잖아 왜 그래 야 야 이식 수술 같은 거 안 했잖아 태어날 때부터 내 손이잖아 왜 그래 아니 와드를 박아야 되는데 왜 내가 1을 눌렀지 이것은 내가 와드를 박아야 되는데 왜 1을 눌렀을까 반짝이는 황금색 하하하하 아 역시 반짝이는 색은 참 좋아 난 집에 가야겠어 아 위험해 위험해 음 더 이상 싸우면 안 돼 자 가자 자 빨리 가서 우리가 바론을 매겨야 돼 우리 편에게 바론을 매기기 위해서 버섯을 깔아야 되는데 버섯이 안 쌓여요 좀 쌓이면 바로 하면 돼 가자 가자 카사딘 보텀 카사딘 보텀 카사딘 보텀 친구야 카사딘 보텀인데 카사딘 보텀인데 카사딘이 보텀인데 아이고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걱정 마시우야 와우 전메 뺌 이제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벗어서 세서 안돼요! 브라우미 나섰다! 어디가세요? 아하하하하하 안돼! 개빠르네! 안돼! 죽여야돼! 적을 잡아야합니다! 저곳엔 버섯이 존나 많습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 어이 어이 한번 죽어보시라우! 안돼! 그렇지! 빼면 돼, 빼면 이득이야 살면 돼 우리는 굿 잘하시옵소 됐어 답을 빨러가자 꿀이 쌓였습니다 쌓인 꿀을 빠는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솔직히 CS 너무 많이 양보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양보는 없다 내꺼다 이건 이건 내꺼다 아아 둘 둘 둘 둘 둘, 700원만 더 모으자이 자, 여러분 열심히 700원을 모아서 700원을 모은 다음에 다음번 아이템을 사면 됩니다 700원을 모읍시다! 빨리 600원! 좋다! 어, 다 뭐야 싸우니? 아니구나 자, 돈 벌자 마간템을 가야겠다 애들이 마방을 올렸다 미친 판테운도 마방을 올렸다 어? 저기요 고고 드립니다 까사디님 아니세요 오오 피통 더럽게 높네 200원! 퇴근! 자, 캣서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끼겠습니다 어? 없네? 지웠네? 자, 잘 지웠어 우리 편이 잘 지웠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탑으로 가가지고 돈 조금만 더 벌자 130원만 더 벌자! 문제 있지! 빨리 빼야돼! 저도! 템 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깔아주고 집에 갔지 어? 뭐야 다 지워졌네? 밟은 놈도 있고 지우는 놈도 있고 짠! 버섯이 더욱더 맛있어졌습니다! 당신의 뇌수를 관통하는 이 맛! 짜릿한 맛 추가! 김치맛만으로는 부족하다 짜릿한 맛을 추가를 하겠다 이야! 이야! 올라가라 머릿속에 전기가 흐르게 해줄게 일렉트릭 쇼크를 줍시다 자, 랭가는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어? 아, 그런거 박지마아아아 제발 좀 어,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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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았어! 이제 우리는 두 배론을 한 번 맺힐 수가 있게 되었다 하지 않겠는가 어, 잠깐만 여기까지 왔으면 밀어야지 넌 아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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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아제 아아아 모우지 사바아 빨리 밀자 우리는 이것을 밀어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이것을 밀어야 타이밍인데! 타이밍인데! 아, 안돼! 죽을 땐 죽더라도 때리고 죽는다 존냐! 버섯! 버저라! 더더어어어어억 하하하하하하 죽을 땐 죽어도 버섯은 깔고 뒤진다 이놈들아 좋았어 자 했어 대략ują 다 때렸어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대캡 사야지 돈 모으면 대캡 한 번 사야가서 살아나면 버섯이 쿨이 돌아서 Ah 이제 우리 편을 위한 사랑의 버섯을 바로 넓 앞에 깔고 같이 배론을 먹고 배론을 먹은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됐어 가야해 가야해 잠깐만 저거 빨고 안돼 제발 누가 빨아드세요 누가 빨아드세요 드세요 저거 저거 드셔야 해요 아깝다 헐 이즈 아 끄찍 없어 자 이제 다시 발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야 큰 지팡이가 아니면 사지 말겠다 자 군자는 큰게 아니면 사지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자기 때문에 큰거 부터 사겠습니다 지맥봉 860원짜리 안사겠습니다 큰거 부터 사겠습니다 아암 큰걸 사겠소 오 안돼 왜 왜 깨야 컥 지송 왜 이렇게 빨라 얘들 하이엇 구랍쌉쌉쌉 사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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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륵 존야뺨 지존운 궁뺨 됐어 이것은 이득이야 됐어 한대만 때리면 뒤집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역시 티모의 죽음은 이득이야 항상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티모는 죽어도 이득이야 절벌벌어! 난 죽어도 죽은게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난 다 때렸어. 역시 죽어도 티몬은 죽은게 아니요. 자 큰걸 사게 도와주시오. 100캡 좀 삽시다. 나 거지라서. 점점 벌자. 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티모씨 에이팅입니다 티모만이 할 수 있다는 존나 강력한 이니시 에이팅 몸빗이랑 차원이 달라요 몸빗이 해서 죽는 사람들과 티모씨 에이팅은 달라 나는 죽어도 죽은게 아니거든 바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래서 잠깐 꿀을 빨라고 하겠습니다 꿀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 저 보텀 좀 먹어도 이블린 나 좀 먹어도 될까 대캡 사고 싶은데 하나 둘 셋 셋 넷 밀어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밀어 좀만 더 돈이 필요하다 어 감사 감사 먹으라는 소리겠지 이거 어 더블 머프다 호우 돈도 벌고 물류도 먹고 줬어 혹시나 여기에 카사딘이 있으면 뒤지겠지 랭가 조심 저기 있는 놈들 다 미친 놈들이다 하늘에서 팬티가 떨어지고 안 보이던 놈이 갑자기 뛰어들고 카사디는 갑자기 후우 이러고 있고 다 싫다 다 싫어 좋아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저기 한 둘 셋 넷 어 안돼 온다 변태 온다 탑먹어야지 저 탑 좀 정리하고 오겠습네 먹으라 오케이 아 남의 블루는 뺏어 먹어야 제맛인데 상대 블루 뺏어 먹고 싶다 자 여기까지만 밀고 갑시다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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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는 거는 욕심이고 랭가가 혹시 탑에 올까봐 조심 가다가 탑 밀갑슈 오케이 랭가 바텀 랭가가 보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탑을 가겠습니다 보텀 됐다 탑 가자 밀어보자 이곳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의 버섯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놈 하나는 밝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아 펌 안돼 랭가 궁 쓴 거 같은데 랭가 궁 아니야? 으음 소리 나던데 으음 소리 나면 랭가 궁 으으으으으cl ... ㅎ 1, 2, 3, 4 자 내셔도 많이 남았고 바텀일까요? 이번엔 바텀 2차 갑시다 대캡 끝! 풀! 템! 거기 와드가 있지 않소? 어? 존나 아파 보인다 진짜 아파 보인다 진짜 아파 보인다 진짜 아파 보인다 진짜 아파 보인다 넌 죽었나 밟아라! 누구 하나는 밟을 것이요! 아! 왜 이렇게 아파? 안돼! 안돼요! 안돼요! 그렇지! 쿠! 그렇지! 야스! 베리! 곧 잘하시옵소 우리편 이득이요 됐어 카사딘 뒤져 어? 잠깐만 어? 살았네? 오케이 캐서딘 캐서딘 그렇지 대캡 약좀 빨아볼까 자 저기에 마방을 올리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신발을 가도 될 것이요 마방 더럽게 올린 놈들이 많으면 신발을 제껴도 된다 제키자 조금 이따 제키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조금 이따가 빨도록 하고요 지금 바로 빨수는 어 필요가 없어 신의 골통님 펭클럽 환영합니다 자아 뭐하지? 이럴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지오.피.kr을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면 땡큐요 그곳에는 건전한 영상들이 차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르는 영상들을 받아보세요 존소 여기까지 더 이상을 얘기를 하진 않겠소 음 건전한 사이트입니다 아주아주 건전하기 그지없지요 매우매우 더럽게 건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암 됐다 자 약 빨아서 피통도 좀 올라주고 출동 준비 완료 슬슬 배론 자 두배론은 언젠가 우리가 언제 먹었니 두배론 40, 47 어! 나온다! 배론 47 47분 47분이요 배론으로 오시면 되오 카사딘이 올라오고 있으면 째면 된다 하나만 밟아도 맛이 좀 나지 배 터질꺼다잉 잘 무벗어 간다 오! 선물 여기까지만 아니야 저기 옆에 다있어 아까 캐서진이랑 다 봤어 두배론 두배론 윙윙 가자 자 두배론 어휴 다같이 먹어야지 얘들아 오보도 지롱 버섯이 한두개가 아니지 하하 캬아 둘다 전멸 뺨 끝 잘했 자 저쪽 친구들이 라인 정리를 잔나 잘합니다 한, 둘, 셋, 넷! 아, 탑도 라인 안 좋다. 어떡하지? 어, 카사딘! 노 카사딘!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넌 두 대만 맞으면 돼! 라인을 때려! 캐서딘이 어디 집을 쳐 비우고 계시나? 자, 라인 정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라인 정리를 못하게 고자가 되었습니다. 으허! 하이자. 아니! 아니! 우후! 우후! 깨라! 다 깨면 된다! 쌍둥이라도 깨자! 끝내자! 끝을 낼 때가 되었소! 이 게임은! 끝이나 다름없는데! 존냐로 시간 끌기요! 찌! 캬아악!